흐흐흐 다이렉트로에서 사면 3만원인데? 다이렉트에서 사 다이렉트에서 앞으로 웬만하면 스팀이니까 스팀은 최후의 보로야 최후의 보로 스팀이 제일 비싸 스팀이 제일 비싸니까 세일할 때 말고는 딴 데서 사야 웬만하면 어 뭐야 패트리어트랑 다 왔네 그니까 앞으로 형한테 물어보고 사라고 너 형 카톡 알잖아 자 드디어 조호를 했군 아 시얼쿨도 있네 뒤에 흫 너 서렌이냐? 아따 결국 뚜껑을 벗기는 하는구만 야 대판 싸움 나겠는데 페이크다! 아이언맨 나 아 저 캡틴 나쁜 놈 저거 헐 헐 없 터뜻이예요 둘째 워 월 한 파이 이거 덮은데? 아 신은 뭔가 속은 시원하네 탱커용 캐릭터지 얘들아 달려 아 쟤 또 왔네 아 돌집어 던진다 회오리에 어 대박인데 너 스팀에서 썼으면 그거 한글 아닐 것 같은데 느낌이 오차 조합보소 아 한글이야 다행이네 불 붙여라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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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해지는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픈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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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 요 아 난 아 돌집어 던져 사스위리 아 얘 다시 일어났네? 피닉스 오오 야 여기있어 야 저거 필요없잖아 와우 아 아 와우 어 10초 올데미지? 오스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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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븰미지 오스몰트 오eniz 오오 accommodations 올스테이터스 오이 괜히 아니arity? 고블린? 고블린이네 오 facilitate 아 캡틴이 시카고 아닌건 알아요 아 이거 움직일 수가 있구나 얘는 불에 면역이 써야되는거 아냐? 그치 이면이지 내 마음이 써야될까요? 내 마음이 써야될 깔끔했어 어 뭐야 못됐어 야 싱 자존심 상했어 얘 방금 좀 뺏어줘 그렇지 어 새로운 어서워라 훗 촤 달려 달려 안 죽는다 와 씨 피터 어 조합하는 맛이 쏠쏠한 게임이야 어 콜러 썼스 얜 누구지? 얘 누구지? 쟤 누구야 하얀 옷 입으네 쟤 어디 나오는 애야 그니까 쟤 어디서 나오는 애지? 처음 보는데 아 아 어 아 뭐야 고맙습니다. 아 그냥 쟤는 따로야? 얼마나 섹시한지? ㅋ 후차 와 진짜 매지가 또? 오케이 패트리아트 워머신이지 워머신 됐어 지금 뗄지 마치 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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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럴로 달라고? 데미지는 진짜 약하다 툭툭 와 무슨 무쌍 게임도 아니구나 너무 많이 나와 이들 이리 와 잡아라 저 놈 잡아라 어디갔어? 야 기다려 인마 악당 역할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폐가 갈린 것 뿐이에요 악당 역할이라고 까지는 하겠죠 애매해 왜 다 나 공격하냐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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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너무 쎈데? 데미지가 안 들어가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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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버링 잠깐만요 코스춤? 아 이런게 있었어? 지금 알았네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몰랐어 퀄미드가 너무 안달아 퀄미드가 너무 안달아 퀄미드가 더 나아졌다 아 스톰 뒤졌어 자 틀어서 어디갔어? 됐다 그래 너 너무 피가 안달았었어 저 방패도 울버린의 손에서 튀어나온 아나만티움이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? 넷 하이 캣치 와 너무 좋은데요 와우 야 너무했다 니들 와 와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참 이게 교체 지금 가능하나? 와 이번 판 빡세다 흠 흠 그러니까 흠 흠 흠 흠 흠 와 좀 화약한데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